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올해 하반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한 취약계층 고용대책 일환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조, 생계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인원을 투입해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자들은 안심,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나눠 취약지역 생활방역과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접수안 내 공원과 하천정비, 골목길 환경정비 등 65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5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